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GTAW 플러스 SMAW 5G 포지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동안 저희 손선생 용접교실 채널에서 GTAW 플러스 SMAW TIG 플러스 아크 2G 포지션 영상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데 구독자분들 요청사항 중에 영상이 너무 좋아서 뭐 5G 포지션도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요청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 내용이 샘물 포함해서 풀 영상으로 준비를 하다보니 영상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총 3부작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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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